이게 한 대예요? 진짜 크네요. 이게 1인분이에요? 2인분 집게 큰일 날 뻔했다. 보통 이거 밥만 한 게 남아요. 아우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는 고기랑 올라온다. 자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.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? 먹어봐야겠네. 부들부들하고 맛있다. 고소하다. 진짜 맛있다. 아 맛있다. 이거 소금에 찍어서 맛있고 양념장에 찍어서. 아 진짜. 자기님들 너무 맛있습니다. 이거 고기가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. 음. 음. 명이나물에도 한번 싸먹어볼게요. 약간 지금 흥분했어요 제가 또. 고기 맛이. 음. 음. 조세. 야 맛있다. 아. 상당히 맛있네. 맛있어요. 아. 그래서 그냥. 노래하는 셰프님이 남편 계신 거예요? 네네. 노래하는 고의사. 전국 최우선 가셨어요. 한 명 전에. 지금 어디 외출하셨나 봐요? 그 셰프님이. 아침바닥 나간다고요 또. 몰래 나오는 거 있잖아 아침바닥에. 거기 리허설 오늘 한다고 그래서. 오늘 리허설 하세요? 네네. 야 우리 이거. 야. 야. 야 이게 또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인연이 우리가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예.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그랬습니다. 자 그러면 저. 하이라이트예요. 냉면에. 양념갈비를. 자기님들.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맛있네. 아 맛있다. 이야. 맛있다. 자기야 여기다 싸먹어봐. 와. 음. 좀 열심히 싸먹고 있습니다. 와 우리 자기님들 맛있습니다. 양념갈비를 따로 한번 또 제가. 원래 쌈을 잘 안 먹는데 요즘 이렇게. 쌈을 싸먹게 되네. 저 원래 귀찮아서 쌈을 잘 안 써먹어요. 근데 귀찮아서 쌈 안 써먹거든요.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. 아 먹어야겠다. 야 조셈 너무 좋다. 응. 이야. 아. 양념이 진짜 맛있다. 근데. 양념도 좋은데 여기는 일단 생갈비를 먹어야 돼요. 네. 네. 아 이 생갈비가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부드럽습니다. 얼마나 지났다고. 조셈. 이렇게 짜낼 거예요 진짜. 세우 씨는 꿈이 뭐예요? 조셈. 하루 정도는 점심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. 하루 정도는 늦게 됐다 점심을 편안하게 먹는 게 제 꿈입니다. 아 지금도 자칫하면 면 구워서 날 뻔했어요 지금. 네.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? 혼자가 진행해 보는 거예요. 아 어떤 프로그램은? 다음에 뭐 기회가 되시면 혼자 하시면. 이번 거는 같이 해야 되니까. 이건 자꾸 뜯어야죠. 이거요? 네. 하모니카 볼 듯이 뜯어주세요. 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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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묻었다가 이 나가요. 뜨거다. 아우, 뜨거다. 뜨거워요? 음. 이야... 이런 거. 이런 게 비주얼이 좋아요. 아우. 아, 뜨거다. 진짜 맛있어요. 와! 아! 약간 소금 좀 먹어야지. 음! 으음! 아 그... 반 받으시면... 어느 정도 반을 지키지... 진짜 이게 좀... 약간 고소함이 지나친 정도로 고소하네 우리가 또... 콜라 한 병... 새해 주자 주세요 예예 아...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